네, 오늘은 소래포구 종합어시장에 와 있습니다. 네, 지금 대형 꽃게 조형물을 보고 계십니다. osos transported by snow 그러면 McK street 이건 어떻게 가는 거예요? 가을ashed 1달도 아니에요. X 10만 원 가까랑도 한 마리 없잖아요. 오 와 그런데 저는 어묵을 많이 제가 사왔어요 그는 가사의 도시락을 베렸어요 저의 도시락에 도시락을ía 하셨어요 그는 제가 도시락을 먹어서 이곳은 이곳에 공항을 모여서 를 마주한 곳이 있었어요 이쪽에 있는 곳에서 도시락을 마주한 곳에서 양식불 통용불 이거 새조개가 엄청 큰데 이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? 1kg에 2만원입니다 국산홍가리비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? 1kg에 1만원이요 요즘에 굴도 좀 있으면 끝날 것 같은데 그죠? 3월달까지? 통영굴은 어떻게 가나요? 8,000원이 많이 싸졌어요 아 그래요? 이거 해루도 먹을 수 있는 거죠? 이 자연산 돌굴은? 이거는 서예굴 이거는 어떻게 가나요? 1,000원에 1,000원 7,000원, 1,000원 이런 거는 수입이에요 아 그건 수입이고 중국산 차이가 있구나 큰 거 원하시면 수입을 드시고 자꾸 손님들이 큰 거 큰 거 원하니까 일부러 갖다 놨어요 아 그렇구나 이거 보고 사시라고 비교를 해드리고 갖다 놨어요 중국산 이거 큰 거 이런 거에요 까만 거 중국산 이거 이제 우리나라 알이 꽉 찼네 요즘에 작아도 알이 여물어요 매일 우리를 친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 오징어는 어떻게 15,000원 15,000원 새우도 많아 그냥 꽃게 이거 시타 이거 네 요거는 어떻게 시타거는 3만원 키로의 그런거죠 네 아 요거 귀한 게 있네 홍새우 홍새우 2만원 2만원 야 이거는 시타이거인데 킹? 킹 킹 아 이건 어떻게 시타이거 6만원 아 이건 진짜 모금직 18,000원 아 18,000원 이거 얘는 조금 작은데 이거는 30마리 만원 아 그래요 요건 몇 마리인데 이거는 25마리 30마리 아아 25,30마리 얘는 30마리 만원 이 꽃게는 국산 명품 손에서 잡아서 아 진짜 명품인데 손님이 그걸 모르는 거에요 뭐 진짜 이거는 진짜 물건 사가면 네 이 사시없어 달아서 산게얼리고 달다고 꽃게가 산게얼리고 어 이거 15,000원 이거 키로에 그런거죠 이거는 시아리가 커서 2만원 음 얘는 소자 소자 이건 소자고 요거는 야 살아있는 꽃게는요 야 살아있는 꽃게도 마세요 자 나오세요 3개 엄청 크네요 이거 엄청 크네요 이거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거에요 이거 1k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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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얘는 뭐예요 4마리라고 4마리로 쌓이고 이건 어떻게 가는거에요? 광어는 어떻게 가는거에요? 그러니까 요즘에 비싸더라구요 어떻게 가는거에요? 이거 2kg 넘는건 다 3만 5천원, 키로는 3만원 도미는 어떻게? 광섬돔이에요 광섬돔은 6만원 요즘에 아 요거 요거는 참돔 3만원 이고 요즘에 숭어가 제철이잖아 그죠? 여름 아 아주 아주 숭어는 어떻게 숭어는 어떻게 하는거에요 2만원 방어는 대방어 대방어는 3만원이에요 3만원 이게 난리쳐가지고 덮어 놓으셨구나 중국산이죠 중국산 이거 어떻게 아시는거에요 아 이건 어떻게 아시는거에요 2마리많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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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사 어떻게 하죠? 이게 주의 말리많아 2마리많아 4마리많아 4마리많아 5마리많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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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미도 있고, 도미도 어떻게 가나요? 예 킹크랩은 이거 어떻게 하는가요? 랍스터는... 1kg 6만원 도미도 어... 입... 어... 이거 어떻게 가는 거예요? 1만원 위만원 사진은 뭔 상관이야? 어떻게 짠 거니? 1만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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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주교는 어떻게 하는거에요? 18,000원 아 주꾸미지 18,000원 갈치는 어떻게 하는거에요? 갈치는 3마리 3마리 1마리 만원짜리인데 3마리 2마리 1마리 더 났어요 1마리 더 났어요 1마리 13,000원 아 제주 은갈치인가? 이건 원양산 먹갈치에요 아 그래 3마리 3마리 음 은갈치는 어떻게 해요? 반질반질하네 1마리 사시면 2마리 더 났는데 1박스 가져갔으면 3마리 3마리 1마리 13,000원짜리 1마리 13,000원짜리 3마리 얘 사이즈가 좋아 이렇게 해도 너무 1마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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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이름이 뭐라고요? 부서 부서? 이건 어떻게 해요? 1마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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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구니 얘기하는거죠? 네? 1마리 1마리 다시 보고 가세요 이거 조사 조사 자바는 어떻게 해? 1마리 2마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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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마리 1마리 2마리 남편은 1마리 15,000원 10만원? 대게 대게는? 대게는 7만원 이건 어떻게? 8만원 이건 어떻게 가는거야? 10만원 대게도 살짝 대게는 어떻게? 대게는 7만원 아이고 아이고 아하 10만원 10만원 10만원